미국의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알렉사이 나발리의 사망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러시아에 대한 500여개의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한국 기업도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민간 기업 최초로 무인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달 궤도에서 하강해 달 남극 인근 표면에 착륙하면서 반세기만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편 일본 제철에 미국 철강업체 인쇄에 나서면서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더해진 가운데 결국 미국 바이든 정부가 미국 철강업체 US 스틸 인쇄에 나선 일본 제철과 중국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올해 1월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정착과 고금리 충격을 받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상업용 부동산발 경제 위기 우려가 조마조마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상담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4키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양식을 찾아보세요. 갱신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 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4키즈를 상실하셨다면 헬스케어.gov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 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업체 인수에 나서면서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더해진 가운데 결국 미국 정부가 미 철강업체 us스틸 인수에 나선 일본 제철과 중국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보도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 산업보호가 최우선인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제철과 중국 간 연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제철은 중국에서 9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철은 조강량 세계 4위 철강업체로 지난해 12월 149억 달러의 us스틸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미국 일자리를 위협하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자 정부가 나서 중국산 철강 유입 가능성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대만 총통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7,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링크60는 미국이 개발해 전세계로 수출한 군용 데이터 장비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군통신 시스템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바안보협력국은 이번 업그레이드와 무기 판매는 대만군의 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전술정보에 안전한 전송을 보장한다며 안전한 통신 인프라는 대만군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의 전술 데이터 시스템 링크16의 업그레이드 및 관련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무기 판매는 지난달 13일 추러진 대만 총통선거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졸업자 취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4년제 대학 학부 졸업생의 48%만이 학사학위가 필요한 수준의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졸업생의 52%는 학사학위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불안정고용 언더림플로이먼트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자의 45%는 졸업 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안정고용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대졸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싼 학비를 들여 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대학학위가 요구되는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종에 따른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졸업 1년 후 불안정고용 상태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아는 47%, 백인 53%로 나타났지만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57%와 60%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뉴욕 나쏘 카운티에서는 앞으로 열리는 여학생 스포츠 경기에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참가가 금지됩니다. 이는 카운티 정부 단위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블레이크맨 나쏘 카운티장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보다 더 큰 뼈대와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한 경쟁을 치른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행정명령 발동 배경에 대해 전했습니다. 여성 성전환 운동선수의 여성 종목 참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저지 라마포 칼리지 남성 수영 대표 경력을 갖고 있는 메간 코테즈필드는 성전환 수술 이후 최근 여성 수영 대표로 나서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논란의 중심에 선바 있습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목숨을 잃은 노숙인이 20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새 무려 4배나 급증한 수치로 이 수치는 폭력사건에 연루됐거나 사인이 불분명해 부검을 진행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부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펜타닐, 오남용, 각종 질병, 폭력사건 등이 노숙인들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가운데 펜타닐로 인한 사망한 노숙자는 2018년만 해도 마약보다 심각한 펜타닐 복용 사망자는 3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00명에 육박한 것입니다. 한편 LA에서는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집값이 크게 상승 탓입니다. LA 정부에 따르면 LA의 무주택자는 최소 7만 5천 5백 명이 넘으며 이 중 73가 노숙시설이 아닌 차동차와 텐트 등 길거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정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링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제품 브랜드와 관계없이 피부를 뚫지 않는 비침습적 방식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에 모두 적용된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이들 기기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당뇨병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FDA의 판단입니다. 부정확한 혈당 수치를 토대로 잘못된 용량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이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애플이 체혈 없이 혈당을 잴 수 있는 혈당계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으며 향후 이 기능을 애플워치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해 나오기도 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벤츠는 전기자동차 판매 전망을 축소하는 한편 그동안 중시하지 않았던 소형 및 중형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자동차 수요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둔화되자 전동화 목표를 5년 연기하고 투자자들에게 내연기관 모델을 계속해서 단장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이는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판매 50% 달성을 목표로 했던 2021년 예측보다 5년 늦춘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의 판매는 2019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는 벤츠의 경쟁사인 아우디도 전기자동차 출시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GOB가 후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GOB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건강보험 플랜에서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이사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 기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다면 헬스케어다.GOB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GOB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계속해서 미국 내의 주요 소식들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Inside USA가 이어집니다. 러시아 반체제인사 러시아 반체제인사 백악관은 러시아의 금융부문, 방위산업기지, 조달 네트워크와 여러 대륙의 제재 회피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러시아 제재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외에서의 침략과 국내에서의 억압에 대해 보다 더 가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계속 쌓아오고 있지만 탄약이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이란과 북한의 무기와 탄약으로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보급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하원은 보다 더 늦기 전에 초당적인 국가안보 추가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며 지난해 요청한 600억 달러 규모 긴급안보지원예산안은 아직 공화당의 반발 속에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수많은 제재를 가해왔는데요. 제재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동결과 특정 러시아 상품 금수조처, 러시아 은행 일부의 세계은행 감금, 융통신협회 배제, 러시아 원유의 60달러 가격 상한제 부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만 2년이 다 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미리 개혁했지만 최근 푸틴의 정적으로 알려진 나발리의 사망으로 제재 패키지를 보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엔 러시아 관련 대규모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산업 부분을 지원한 한국기업 대성국제무역사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압류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고 한 달 사이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정착과 고금리의 충격을 받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처럼 부정적 시그널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이제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발 경제위기 우려가 조마조마 더 커지게 됐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업용 조사업체인 에톰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 지난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건수가 6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나 늘어난 수치이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해도 17%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정지원 등의 조치로 2020년 5월에는 부동산 압류가 141건에 불과했다며 이후 압류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기록한 889건이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부정적인 분위기는 비교적 강한 모양새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지난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건수가 1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4%나 증가한 탓입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도 72%에 이릅니다. 이에 반해 뉴욕의 경우 지난달 압류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12%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도 12% 감소한 것이 바로 뉴욕 지역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일반화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상업용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미국 경제를 다시금 위기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롬바버 애톰 최고경영자는 보고서에서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압류건수 증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단순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2024년 미국 대선, 오늘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2차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막판 총력제에 나섰는데요. 내일 치러지는 사우스 캐러나주 경선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나 CNN 등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우스 캐러나주 프라이머리를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5차 경선이자 2차 프라이머리인 이번 경선은 헤일리 전 대사의 앞으로 경선 완주 여부를 판감할 중요한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일 치러는 이번 사우스 캐러나주 경선은 공화당원 외에도 일반 등록 유권자들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른바 트럼프를 대표하는 표현 즉 마가가 대변하는 강성 당신 외에도 일반 유권자들의 민심 역시 함께 반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패했던 헤일리 후보가 이곳 사우스 캐러나주에서 중도 보수 일반 표심을 공략해 앞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사우스 캐러나주는 헤일리 전 후보가 2011년, 2017년 주지사를 지냈던 친정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도 헤일리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USA Today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후보를 이곳에서 63% 대 35%로 가뿐하게 이기고 있다는 조사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일단 헤일리 후보 측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건 적어도 당분간은 공화당 경선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 캐러나주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녀를 향한 사퇴 압박은 보다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여튼 이번 사우스 캐러나주 프라이머리가 끝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 오는 27일 미시간주에서 동시에 프라이머리를 치르게 됩니다. 미국의 무인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달 궤도에서 하강해 달 남극 인근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민간 우주선 최초이며 지난 15일 지구를 출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은 민간 최초이면서 동시에 미국에서는 지난 1972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폴로 이후 52년 만에 이룬 반세기만의 쾌거입니다. 또한 오디세우스는 미국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우주선으로 민간 기업 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반세기 전 컴퓨터도 변변치 않던 시절 나사가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6차례에 걸쳐 우주비행사를 달나라에 보낸 것과 비교하면 소박한 성과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나사가 우주개발 전면에 나섰는 대신 이처럼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배송 업무를 도급하는 것은 우주탐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다시 말해 과거 냉전 시기 소련과의 체제 경쟁으로 시작된 미국 우주산업 주도권이 가성비를 이유로 나사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사는 여러 민간 우주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달남극의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사 측은 오디세우스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1단계에 불과하다며 오는 2026년까지 5개 민간업체의 달 착륙선 8기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만 해도 3번의 시도가 더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달 착륙에 성공한 큰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긴 오디세우스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관측장비 6대가 실려있는데요. 이번 탐사의 주요 임무는 앞으로 2년 뒤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탐사를 떠나기 앞서 달의 환경을 관측하고자 한 겁니다. 정확한 위치와 상태가 확인되는 대로 앞으로 7일 동안 달 표면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달 남극에는 얼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사는 앞으로 이 얼음을 우주비행사들의 식수와 그리고 우주선 연료로 사용하는 계획도 함께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사회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한때 유튜브 구독자 250만 명을 보유했던 미국의 인기 육아 유튜버 한 백인 여성 루비 프랭크가 결국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30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전세계가 주목했던 사건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떠들썩했다는 사건으로 6아이들의 엄마인 프랭크는 지난 2015년부터 남편과 헤어지기 전인 2022년까지 자신과 함께 아이들 대상으로 엄격하게 육아하는 유튜브 채널 A패신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에서 동생에게 장난을 친 아들에게서 방을 빼앗았다며 아이를 몇 달 동안 1인용 소파에서 자기하거나 딸이 직접 점심 도시락을 싸지 않자 학교에서도 음식을 먹지 못하게 굶으라고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육아 방식을 공유해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유튜브 채널 삭제 전까지 약 25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프랭크의 12살 난 아들이 힐덼브란테 자택에서 창문으로 이용해 탈출, 이웃집에서 음식과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학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아이의 발목과 손목에는 덕테이 풀어묻겨 생긴 깊은 열상이 발견됐고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힐덼브란테 자택에서 프랭크의 10살짜리 어린 딸도 구조된 바 있습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영양실조 상태였고 이렇게 총 4명의 아이들이 의료시설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프랭크와 힐덼브란트가 저지른 아동학대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문서를 보면 아이들을 묶은 뒤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식을 주지 않고 자외선 타전제 없이 뜨겁게 달궈진 콘크리트 위에서 맨발로 일하게 강요하거나 선인장으로 뛰어들기에 가시 위로 엎어지도록 만드는 등 아이들을 고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상처를 입으면 상처에 고춧가루와 꿀을 섞어 발라주고는 이를 치료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프랭크가 직접 저지르기도 했고 멘토인 힐덼브란트가 저지르는 학대를 방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엄마 루비 프랭크에게는 징역 1년에서 15년씩이 적용되는 아동학대 내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최대 30년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녀와 함께 채널을 운영했던 쉬운 내산 여성 조디 힐덼브란트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여튼 성인이 된 프랭크의 아이 중 한 명은 프랭크의 체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스타그램에 정의가 행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밀직 거주지열 중심으로 한 지역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주요비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주요비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헬스케어다 주요비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주요비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본으로 전화하십시오. 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직지형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500개 이상의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인 금융과 방위산업에 더해 푸틴 정적 나발리 관련자들도 대상으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총통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7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무기 판매는 이번이 13번째로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기자들이 미국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말을 한 언론인 두 명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압류권 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새 17%가 증가하는 등 상업용 부동산발 경제 위기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목숨을 잃은 노숙인이 20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새 무려 4배나 급증한 수치로 부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펜타밀 오나묘, 각종 질병, 폭력 사건 등이 노숙인들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LA 카운티 아키디아 지역 칼스 주니어 매장에서 음식 구걸을 하던 노숙자가 매니저에게 거부당하자 개솔린과 라이터를 가지고 와 매니저 차량의 방화를 시도했지만 매니저와 직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제압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남성 두 명이 말다듬 끝에 한 남성이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뿌리면서 상대방의 심장이 멎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LA 다운타운 고급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재갈이 물리고 온몸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된 메델 멜리사 문이 살인 혐의로 미네수타주에 거주하는 31살의 남성 대니얼 험프리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체포됐습니다. 남가주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그러나 예상 강우량은 1인치 미만으로 하루만인 화요일 오후엔 개일 전망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의회가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9년 3월 1일 첫 제정 후 두 번째로 주의회는 오는 27일 기념행사를 통해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나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또다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브론크스의 지하철 안에서 3명이 말다툼을 벌이다 1명이 총을 꺼내 상대방에게 총격을 가해 45살 남성이 숨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말다툼 끝에 총을 꺼내 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 최초로 낫소 카운트에서는 앞으로 열리는 여학생 스포츠 경기에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참가가 금지됩니다. 낫소 카운트 내 농구장, 수영장 등 100여개 시설에서 즉각적으로 시행됩니다.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젯블루 항공기에 탑승했던 20대 백인 남성이 폭탄이 자기 가방에 들어있다며 말한 무개념 농담 한마디 때문에 생일날 감옥에 가게 돼 화제가 됐습니다. 뉴저지도 리틀페리에 위치한 패밀리 터치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줌, SNS 등 무료 전자기기 사용법 강의를 실시합니다. 강의는 내달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뉴저지 리틀페리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공화당 2차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무인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달 궤도에서 하강해 달 남극 인근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지난 15일 지구를 출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택시 운행 시작 2개월 만에 인명사고로 사업을 중단한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차 크루즈가 텍사스 휴스턴과 달라스 공공도로에서 로봇 택시 테스트를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한때 구독자 250만 명을 보유했던 미국의 인기 육아 유튜버 백인 여성 루비 프랭크가 결국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30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미 식품의약정 FDA가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링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기기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탈모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가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일리노이주대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피나스테리드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동맥경화 진행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이에서 내일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이에서 내일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러시아 신규 제재를 보면 하루 뒤인 내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2주년을 맞아 러시아에 대항하고 또 우크라이란을 돕는 미국의 정책과 그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제재 대상인 한국 기업 한 곳도 포함된 가운데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들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푸틴의 정적으로 감옥에서 의문사한 나발리의 유적과 어제 면담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개전 2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대러 제재를 발표한 것은 바로 세계와 미국인들에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11월 대선 재대결이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면서 푸틴과의 우호적 관계를 과시해온 것과 관련해 자신의 대러시아 정책을 차별화하려는 의도도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 같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제 2024년 설날도 벌써 지났고 보름이 지나 환하게 뜬 둥근달 바로 정원대보름 호식이면서 이제 이번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2월 2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